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옷도 만들어졌어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놀이사입니다 가구를 팔고 있어요 군인 로봇들을 만들고 계세요 회사 소방서를 다니시고 불꽃 문의를 하십니다 잔동호사 서울쿨 슈퍼맨 드래곤 아빠 아빠요 아빠 아빠요 아빠 아빠 나의 슈퍼히어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아빠 수영대 운영대 수영대 운영대 소방대원한테 전화가 울리고 대장님은 사이렌을 올리고 빨리 불 꺼야 되니까 차에서 방수막을 입어요 불을 향해 물을 쏘면 물이 다 꺼져요 아빠가 불을 끌 때 뜨거우면 안 뜨거우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늦게 들어오실 때 겁이 좀 나요 우리 아빠한테 선물로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무적 슈트를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조금 더 힘이 세졌으면 좋겠어요 아빠에게 무적 슈트를 선물하고 싶다는 상훈이의 소중한 바람이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이 됩니다 아빠 건강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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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